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박혜경의 컴백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전 소속사와 법정 소송에 시달렸던 박혜경은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전속 계약을 맺고 컴백 콘서트를 준비해왔지만 공연을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해 예매한 관객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기로 했습니다. 박혜경 측은 빠르면 한 달 내에 콘서트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